채팅방에서 머리 왜 그래요 지금 하시는데 제가 저녁에 저녁 스케줄을 가기 전에 간만에 머리를 자르기만 하려고 미용실을 갔어요 원래 가던 미용실을 갔는데 제가 항상 해주던 스타일리스트가 잘라주잖아요 그래서 되게 자르는 과정까지는 똑같았어요 자르는 과정까지는 똑같았는데 그 이제 한 그 앞머리 길이 상의를 하다가 제가 눈썹을 한번 드러내볼까요 했는데 저는 그걸 이제 딱 눈썹 길이만 잘라줄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근데 그 이제 디자이너가 하는 말 그 스타일리스트가 하는 말이 승훈씨 오늘 연말인데 머리에 한번 힘 좀 줄까요? 하는거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좀 정비를 좀 했어요 길이를 정비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여자분들이 쓰는 그 뭐냐 집게처럼 생긴 그 머리 그 머리 모양 내는 그 도구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갖고 와서 이제 막 이렇게 막 누르고 다듬기 시작한거에요 그 막 이렇게 머리끝댕이 잡아듣기는 거 있잖아요 해가지고 네 고데기 그래서 그 고데기를 쓰는데 음 그 고데기 쓰면서 이제 제 머리가 약간 그게 좀 쎄대요 근데 약간 머리가 그러니까 제 모발이 힘은 없는데 이 머리가 이 그 눌러앉고 그 뜨는 거는 그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그 평소 때 그 머리 모습이 그렇게 되거든요 머리하고 신나신거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제 모습을 보면서 그 거울이 보이잖아요 전신거울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막 아하하하하 막 좀 어색한 웃음 막 내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어색해가지고 그 막 머리 그 위에 이게 느낌이 막 다른 거예요 막 머리의 느낌이 다른데 그 느낌이 좀 달라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살짝 그 뭘 발라주잖아요 그 모양을 좀 고정시킨답시고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고데기를 갖고 있질 않거든요 그 우리 집에 그 고데기가 없어서 나름 괜찮아요 어 진짜요? 근데 이제 제가 고데기가 없어요 고데기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 머리를 맨날 할 수가 없어요 매일 할 수가 없는 없는 머리이고 진짜 제가 거의 1년에 한두 번 시도할까 말까 하는 그런 머리거든요 작년에도 한 이맘때쯤에 제가 한번 이런 머리를 하고 간 적이 있었어요 어떤 행사에 그래가지고 그날 사진 엄청나게 찍어서 올렸는데 응 그래가지고 인증샷 남겨놔요 아 저 이미 그 사 잠깐만 사진 사진에서 이미 지금 막 다른 사진을 제가 굉장히 많이 찍혔어요 찍혔어요 찍혔는데 잠깐만 음 자 이거 이거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찍어놨고요 지금은 어차피 뭐냐 제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 화면이 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그 모임 가서도 제가 사진이 굉장히 많이 찍혔어요 그 아까 그 행사에서 제가 그 SNS에서 태그된 사진만 그 여덟 열 장 가까이가 남은 거예요 이마가 넓네요 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이마를 이마가 사실 요쪽 이마가요 그 중학교 시절에 좀 많이 벗겨졌어요 중학교 시절에 좀 뭐 이마가 좀 많이 벗겨져서 사실 이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막 이렇게 하면 그 왠지 대머리처럼 보인 것 같아가지고 음 음 어머어머어머어머 나 그 태그된 사진 또 올라왔나봐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앞머리를 내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일단 제가 좀 대머리고 그리고 이게 이마가 좀 그 선이 좀 원형으로 되면 곡선으로 되면 좀 좋겠다 싶었는데 각이 졌어요 이마가 이마가 좀 각이 져가지고 그게 좀 그 되게 찝찝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새로운 그 헤어스타일을 좀 잘 추진을 못해요 그게 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그래서 제가 이제 펌을 좀 해요 펌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펌을 해봤더니 이 머리가 제가 그 모발이 힘이 없으면서도 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세다는게 펌을 해도 얼마 안 지나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는 그 펌을 할 수가 없는 머리야 사실상 아니면 엄청나게 센 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게는 또 제가 돈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씻고 살아야 되니까 씻는데 씻고 나면 다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시 돌아가요 원래대로 돌아가요 신랑이 처음에 그랬는데 펌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보면 어느 순간 잘 나와요 지속적으로 계속 사실 그러기에 투자할 수 제가 뷰티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하여간 좀 이래저래 고생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되게 최대한 아껴가고 그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제가 집중한 거는 이렇게 뒷머리를 좀 많이 잘랐어요 뒷머리를 되게 많이 자른 거예요 뒷머리가 항상 뭔가 좀 무성하대요 뒷머리가 되게 많이 자란대요 제가 뭐 av를 보고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야한 생각하면 머리가 빨리 자른다는 속설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거래요 물론 제가 그렇게 좀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좀 성욕이 없거나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간 이게 머리가 제가 앞하고 옆은 사실 그렇게 빨리 안 자라거든요 근데 뒷머리가 상당히 빨리 자라요 하여간 되게 그 제가 1년에 한번 할까 말까 하는 그 고데기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봤어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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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